여러분 안녕하세요 냠냠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대왕 참가리비 여기는 쪄온거고 여기는 가리비 회에요 잘 먹겠습니다 우선 찜부터 식기 전에 먹어야 돼 하아 이쁘다 소리 없않게﹑ ßen 설탕 넓다 이거 안 뜯었나봐 이렇게 계속 먹으면 좋겠어요 아... 이게 왜 이리 잘 먹지 이런 맛도 많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는데 아름다워드 너무 맛있어 고소한 소스 짬기름 딱 찍어서 관자가 엄청 달아요 오징어 오징어가 매콤해요 와 오징어가 매콤하니 오징어에 매콤하니 오징어 와! 관자맛! 관자가 굉장히 살같아요 고추가라붙이 마지막에 국물이 더 맛있어서 고추냉이 또 사랑이 고추냉이 맛있게 잘 먹어야되요 고추냉이 고추냉이는 달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관자가 정말 대박입니다 이 찐게 단맛이 더 올라오다 보니까 게살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먹기도 너무 편했고 그리고 요걸 해도 결이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먹을 때 입에서 막 흩어지는데 너무 환상이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